가스 불키고 물을 넘치지 않을 정도만 두세요. 이거 한 병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어디예요? 야, 동민아. 가스가 어떤 거야? 가스 좀 켜줄래? 그거요? 시민이 있어. 아니, 남의 보조를 왜 이렇게 시켜 먹어. 가스... 나는 다닐 때는 조심스럽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켜면 되는 거예요. 고마워. 내가 볼 때 여기, 이쪽에 손 많이 간다. 여기, 여기 손 많이 가. 보세요. 네. 양념장을 머리를 띄고. 양념장을 미리 좀 만드셔야 됩니다. 이게 쫑쫑쫑이야. 양념장을 미리 좀 만들어야 하는 거야? 선생님. 근데... 궁금한 게 같이 만드는 거예요? 보는 거예요? 동민아, 보는 거예요? 같이 만드는 거예요? 우리도 시작... 네, 배우는 거예요. 같이 만드는 거예요, 같이. 하얀 거짓이야. 쫑쫑쫑쫑.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, 지금. 뭘 써라는 건지를 얘기를 해. 콩어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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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쫑쫑쫑쫑쫑. 쫑쫑쫑쫑쫑. 쫑쫑쫑이 몇 미리예요? 다 줘야 돼요, 다 줘야 돼. 다 줘야 돼. 몇 미리. 쫑쫑쫑이 몇 미리. 콩쫑쫑이 몇 미리. 꼬쫑 몇 개인지 얘기 해줘, 동민아. 멘포인다. 멘포. 멘포, 멘포. 멘포 있죠, 앞에 다. 면보가 어디 있다고? 면보 앞에 있습니다. 이거 면보에요? 왜 시끄러? 침탄치 않은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. 고추에다가 면보를 어떻게 하라고? 면보 하시고 고추는 다 다져주세요. 다지는 거 뭔지 알죠? 그냥 나는 내 스타일로 할래. 안 돼 안 돼. 내 스타일로 하려면 왜 나왔어? 진도가 너무 빨라. 진도가 빠른 건 나 되게 좋아해. 나하고 잘 맞네. 진도가 빠른 건 되게 좋아해요. 국진 씨. 더 곱게 해야 돼. 더 곱게 하는 중이에요. 아주 곱게 하는 거예요. 지독하게 곱게 할 거예요. 여기다가 마늘 이제 넣어야 됩니다. 마늘. 마늘 요만큼만. 조금만 있자. 마늘은 조금만 있자. 마늘 3분의 1. 마늘이 아니고 이거 해야지. 마늘 3분의 1 스푼 드시고. 마늘 몇 스푼? 마늘 몇 개. 조금만. 반 수저만. 자 된장. 여기 있죠? 하나. 크게. 제일 크게. 둘. 셋. 여기다 보면 참기름이 있어요. 된장이 4개요? 크게 3개. 크게 3개. 대충. 대충.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요리하다고. 맞아. 그래 음식은 이렇게 감으로 하는 거야. 그리고 참기름 한 수저. 참기름 한 수저. 참기름이 여기 있다. 이제 알았어. 이제 바로 적응이 되네 우리는. 느낌. 하나. 하나. 큰술입니다. 이런 느낌이지. 이게 양념차는 다 된 건가요? 됐어 다 됐어. 자 여기 여기다 여기 접시에 밀가루. 접시 나눠 드린 거 있죠? 거기다 밀가루. 아 밀가루가 있었다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. 그래 밀가루 있었잖아. 시끗이끗. 아 맞아 맞아 맞아. 밀가루 얼마큼이야? 많이. 많이. 많이가 뭐야. 어? 많이가 뭐야. 많이가 뭐야. 많이가 뭐야 라는 질문은. 안 받았습니다. 많이? 많이. 많이. 그 정도는. 많이. 좀 빼내자. 감사합니다.